이렇게 채반으로 훔쳐면 우와 이거봐 우와 이거봐 우와 많이 잡았다 오우 뭐놈의 바람이 이렇게 부냐 새우를 잡기 전에 새우탕을 먼저 먹고 있습니다 하하하하하 자 저기 밑에 보면은 물고기 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바글바글해요 바글바글 여기 보면은 버들찌 같은데 제법 큰 녀석들도 있고 여기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가자 자 왔습니다 자 이리로 내려가자 우와 물고기원 우와 난리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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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우와 오 새우 나왔다 새우 나왔어 오늘 대상어 새우죠 자 새우 어딨어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생이세우 지금 이곳에 새우가 많다고 해가지고 오늘 새우를 잡으러 왔어요 야 물고기 봐 엄청 많아 자 여기 풀밭에 자 여기 풀밭에 벌로 한번 더욱 커해 저 풀밭에 맞네 엄청 큰 링건모 크다 커 딸랑이 이거 봐 이거 봐 새우 엄청 크지 여기 대봐 여기 끝에다가 밟아줄게 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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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새우 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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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우 미쳤다 새우 엄청 많네 저 풀밭에 이야 소금쟁이 가 소금쟁이 가 소금쟁이 집에 가 소금쟁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 아 새우 진짜 크다 어 하루로 왔더니 아무도 없어졌네요 신났어? 자 여기 엄청 많을 것 같아 자 갑니다 갑니다 들어와 이 풀이 장난이 아니네 이 풀이 장난이 아니야 자 다시 이쪽 자 여기 아까 했었지 여기 한번 할게요 이쪽에 이쪽 풀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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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훑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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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 태우고 봐 태우 새끼 봐 아기 엄청 많아 자 여기 이렇게 풀 있는데 이렇게 한번 이렇게 채반으로 훑으면 우와 이거 봐 살아있네 생리새우가 막 어마어마하게 전부 새우예요 이거 한 번에 이렇게 떨어졌다 자 지금 보면은 수백 마리 잡았어요 굽히는 없고 새우만 채 수백 마리 이야 크다 자 집어넣어 우와 이거 봐 우와 많이 잡았다 자 오늘 약 30분 정도 잡았는데 상당히 많이 잡았어요 지금 한 몇 백 마리 되는 것 같은데 구피는 달랑 한 마리예요 구피천이 어떻게 이렇게 됐냐 자 다음에 다시 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빠이 이제야 지금 너무 좋았어 구멍이 주문하시기 뭐